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진짜 이걸 하려고 했던 이유 자 로아의 수금 태도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거는 소비자 기반입니다 흔하게 이 녀석들 지금 배가 불러 터졌어요입니다 이 녀석들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한번 저희가 들고 일어날 때가 왔어요 네 그럼 이제 주제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 예 알겠습니다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겠습니다 예 잠시 흥분 잠깐만 가라앉히시면 이번 해외 서버 보상 관련해서 너무도 불량한 수금 태도로 유저들에게 선택을 강요하여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어야 되는 자본주의 대한민국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건 살 권리를 침해한 로스타크에 대한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는 진짜 절대적으로 마제님의 이 의견 절대 지지 그냥 평생 그냥 끌어안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기반입니다 이거는 소비자 기반 이건 권리 침해 저는 무조건 인정합니다 왜냐? 그렇죠 살 권리 침해 아니 코코팻을 던져준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동류를 이따구로 만들어놓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뭐 장기간을 돕겠지만은 저는 한 시간 걸렸어요 한 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막발에 못 고를 뻔 했어요 이거는 너무 저희 애들에게 너무 심각한 선택 장애를 주는 이런 스트레스성 컨셉트 사실 이거 강선이 형이 공개를 할 때 비장의 수라면서 뭐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매출을 안 내도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다 이건 기만입니다 이거는 저희에게 만약에 이걸 판매를 쓰면은 좋은 사람들은 그냥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딱 하나만 주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깨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만 주니까 3개씩은 줬어야지 저만 왜 이렇게 흥분하지 아니 이 모든 로스트아크 3카에 있는 모든 유저들이 지금 모코코 아바타랑 맞추겠다 울며 겨자 먹으면서 그냥 내가 모코코 아바타가 막 반짝이다 그러면 울며 겨자먹기로 반짝이로 고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지 안타까운 현실 이거는 당장 끝도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 근데 이걸 보시면서 약간 우셨던 모카 형님은 무슨 의견이십니까? 아 저는 아직 고르지도 않았어요 사실 아 안 골랐어요? 아니 이게 안 골랐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못 골랐다는 게 저도 방송 켜면 로아 방송할 때 사람들이 와서 마제님은 뭐 고르셨어요? 전 아직 못 골랐는데? 전 아직 못 골랐는데가 바로 올라와요 이게 계열 받는 게 분명 뭐라 그랬습니까? 금강선씨가 어? 로아 온 때 낭비 없는 낭만은 없다고 그랬거든? 근데 왜 우린 낭비 못하게 하냐? 우리도 낭비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낭만을 뺏고 있어요 지금 어저께 또 그런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뷔페야 뷔페 존나 맛있는 게 한 서른반 다섯 가지가 있는 뷔페인데 하나만 먹어야 돼 와 정신 나갈 것 같다 진짜 삼성화연을 이 뷔페인데 무료야 무료라고 여기가 와 무료 뷔페다 들어갔던데 하나만 먹으래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지 그렇지 네 고문이죠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고문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강선씨가 요번에 이거 뿌려놓고 여름쯤에 사는 로아 온 때 내부 지표 들고 오면서 아직도 안 까신 분들이 요만큼 있더라고요 와 100% 탑니다 이거 진짜 이거 이럴려고 이거 이 새끼들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여름 로아 온까지 기다리네 네 놀려먹으려고 이거 그래 놓고 아쉬웠었죠 여러분들 하면 이제 그때 하나 더 던져주려고 그러면 두 개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쯤이면은 또 무료 뷔페는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세 개는 팔아야 되지 않나 이러면 그럼 세 개에서 열 개 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컬렉터 하는 사람들의 그것도 있단 말이지 한 종류는 다 가져가겠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팔아야 되는데 왜 하나만 던져줬냐 심지어 나는 솔직히 가챼로 내도 좋아 저도 어 저 괜찮습니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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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솔직히 가챠 컨텐츠 하나 내도 됩니다 네 너무 가챠 컨텐츠 우스라도 오케이냐 아니 이게 당신이 이게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르는 거를 하나 주고 그 세 개를 살 수 있게 가챠로 음 어? 가챠 세 개는 괜찮다 이게 밸런스에 영향이 없는 그 아바타나 이런 거는 사실 좀 가챠 해도 돼 그러니까 밸런스에 영향이 있는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에스더 무기 가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스더에 에스더의 기운을 넣어가지고 1.5%로 강화를 해야 팔강을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아니 근데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그런 괴로움을 아십니까? 아니 갖고 싶어 난 돈이 있어 근데 저걸 못 가져 아니 사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번 다음에 사면 기분 좋잖아 어 그치 그것 때문에 이게 그 인생의 행복 아닙니까? 진짜로 다른 의미로 좀 꼴받는 게 이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보다 돈이 있는데 못 사는 게 더 꼴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걸 사고 싶어서 돈을 열심히 벌고 개같이 돈을 벌어왔는데 저걸 못 가져 그쵸 그쵸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돈이 없어 저거 못 사 그러면은 아 열심히 해서 벌어야겠다 내가 아직 부족한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게 돈 있는 상태에서 저거 못 사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화딱지가 나는 거야 아니 근데 왜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막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왜 구매 수량을 왜 정해놓는 거야 얘네들 이제 열부를 낳는 거야 이제 이때부터 그러니까 아니 애초에 팔기라도 하면 아 이거 좋은 거니까 한 달에 뭐 세 개 제한 이러면 납득을 하잖아요 그럼 왜 안 파냐고 아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 그거 못 열었거든요 아 저도 아직 그거는 못 열었습니다 못 열었죠 동물 코스튬 고양이만 봐도 못 열어 내 생각에 고양이 얼굴만 쫙 한번 훑어봐도 와 이거 뭐 해야되지 이렇게 돼 근데 그 고양이 모자 쓴 거 그 캐릭터 그 걸어다닐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아니 나는 모든 캐릭터들 다 입히고 싶어 또 사더라도 아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개수가 늘었구만 아 그쵸 많이 늘었죠 이번에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개수 늘릴 거 아니야 그러면 좀 팔아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고 할 말이 아니 쏘나타도 1년마다 2022년 쏘나타 2023년 쏘나타 계속 나오는데 아니 아바타도 계속 낼 거 아니야 그러면 팔아야지 아니 상품을 진열해 놓고 상품을 진열해 놓고 왜 판매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아까 이거잖아 뷔페라고 아니 진열을 해놓지 말든가 그게 뭐가 무료야 고문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로아하게 명품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이번에 나온 게 왜냐 이게 개수가 정해져 있고 약간 명품 브랜드 같은 느낌인데 이게 결국에는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고 싶어 이제 미쳐 날뛰는 거고 하지만 이제 게임사들은 응 안돼 희귀송 살려야지 하면서 희히 못 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근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 하려고 준비했던 거를 왜 굳이 이거를 하나만 파냐 이게 여기서 꼴받은 거예요 요번에 차라리 이런 멘트도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번에 급히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인정 이랬는데 이거 매출 올리려고 비장의 카드 이따구로 말해놓고 이걸 알아주면 매출 올리려고 비장의 카드 있잖아 그러면 팔아야지 뭐 꼭꼭 빚이라도 우리도 가고 싶다 이거야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아니 팔려고 했던 건데 왜 안 팔아 왜 그거 아십니까 외국에 외국에 페이투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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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스킨은 팔아달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팔라고 그러면 이거는 세계적인 움직임이에요 글로벌적인 아니 글로벌적인 추세에 발맞춰야지 전 요번에 그 요번에 페이투윈 사건도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요번에 좀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외국인 친구들은 패키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길게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어 1렙부터 해가지고 레벨 1460까지 천천히 올리면서 씻고 뜯고 맛보고 다 즐기면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다 즐기는 줄 알았는데 결국엔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똑같다는 거 제가 걔네들은 그냥 아웃토반에서 달리고 싶은 거야 그냥 그냥 경부고스토리에서 달리고 싶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보면 다 아웃토반에서 그냥 속도 제한 없이 그냥 무조건 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밖에 없었던 거야 이제 좀 가면을 벗을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 결국에는 모든 게임과 마찬가지예요 딱 시작하면은 엔드 콘텐츠 맛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가식으로 이제 막 보듬어가지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막 이러면 쓰면 좀 약간 그래 요즘에 왜 개돼지라고 말을 못해 어 그쵸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꿀꿀벙벙 근데 저기 모카님 저기 그 이런 말씀 좀 그러겠지만 이게 리니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에스더 무기 좀 약간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솔직히 에스더 무기 만드시는데 얼마 쓰셨나요? 아직 갈 길 멀게 한 한 그럼 리니지 최근에 나온 게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딘 최근에 나왔잖아요 리니지 라이크 그렇죠 오딘 오딘 기준으로 하루만에 이제 좀 지르시는 분들이 하루만에 쓰는 금액이 삼천입니다 그리고 삼천 쓰고도 안 나와요 야 무과금 무과금이 됐습니다 그 와 리니지 라이크 보면은 이제 아바타가 있어요 그 아바타를 이제 에스더랑 좀 비교하자면 삼천 쓰고도 안 나옵니다 삼천 쓰면 무과금이에요 우리 진짜 귀여운 거네 아니 그냥 의외 보이시겠네 진짜 그 형님들 보면은 진짜 어쨌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로아 수금 태도에 관해서는 아바타 쪽 탈 것 쪽은 다들 불만이 있으신 거죠 이건 이거는 커피트럭 한 번 더 보낸 다음에 좀 저희가 쫄라야 돼요 이제 약간 제가 자극적인 멘트 준비한 거 있는데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우거지 수금 태도 불안하다 그래서 아바타 탈 것 펫 당장 더 팔아라 아바타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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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